손명진, 대한민국 군대가 전두환 패거리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군 수뇌부가 특별기자회견 후 윤검사를 사법처리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검사 나오는 TV를 고통스럽게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희망을 가지세요. 윤검사는 취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믿어봅시다. 손명진, 일개 검사한테 똥별들이 장악됐다는 등의 게시글을 삼갑시다. 대한민국엔 진짜 별들도 많습니다. 그 진짜 별들이 움직이면 윤검사 한놈쯤은 사법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 천하를 거머쥔 것처럼 날뛰는 꼴을 안 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손명진